자 이번 가기는 페이지 27페이지 33번입니다. 문제를 보면 A와 B는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00CXS동 969-39에 있는 100평망 미터의 값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목적물에 집원 등이 가나요? 착각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값 토지하는 별개인 00CXX동 969-36에 있는 100평망 미터의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값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싶은데 표시는 계약서는 엉뚱하게 뭐를 을 토지로 표시한 거죠. 자 그럼 법률형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을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값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규범적 해석이냐 자연적 해석이냐 판단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A와 B는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런 말을 해야죠. 다시 말해서 쌍방 모두가 이 매매 대상이 값 토지임을 알았던 거죠. 따라서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의사대로 값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이 된 거고 을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음으로써 을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제가 적은 강의 때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사례처럼 자연적 해석의 결과 값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다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값 토지에 관하여 성립하지만 A, B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2번. 을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이것도 뭐죠? X고. 3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을 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나 A, B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3번.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실제로 의혹한 대로 값 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B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이 격려된 등기로써 무효이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물론 5번도 뭐죠? X가 되네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최근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신다면 이제 기출 문제는 충분히 어떻게 해요? 빠짐없이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죠. 상속. 왜요? 포괄 승계는 대표적인 승계 취득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음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맹총 소유권을 지주는 원인의 취득인 거죠. 2번, 권리 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억, 지명채권의 양도? 그러면 채권이 넘어가는 거죠. 물권이의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되죠? 준 물권형이죠. 니은번,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낙성 계약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요물 계약이 있는데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니까 니은번도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무권대리행에 대해서 권위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이고요. 따라서 디귿도 맞는 거죠. 자, 리은번은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취득쇄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원래의 소유자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의해서 저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 되네요. 3번입니다. 법률행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기역,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 중에도 합동행위죠. 법률행위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가 있죠. 니은번, 부당이득은 원인 없는 이득은 사건이고요. 디귿, 부합도 사건입니다. 결합된 거죠. 리을번, 권리의 포기,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자, 소유권이나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단독행위,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하면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매매계약을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효력요권이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교환은 불요시킹이죠.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 요시킹인 것은 법인 설립이죠. 디귿번, 저당권 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된 계약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계약은 종된 계약이죠. 리을번,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대표적인 신탁행위니까 기역, 리을에서 1번이 나오죠. 15번입니다. 법률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성립요건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시는 게 좋으냐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는 게 좋아요.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고요.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물건은 계약 법률에 의해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성립요건입니다. 보증금 계약, 요물계약이고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성립요건이고요. 대물변제,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고 대물변제에 있어서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성립요건인 거죠. 현상광고도 대표적인 요물계약이고요. 현상광고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죠? 1번이죠.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가 답이 되는 거죠. 6번,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려면 뭘 받아야 되죠?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채무를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수는 없으니까 채무 인수는 계약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7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죠. 기여,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니은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소유권의 보기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도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럼 우리가 이건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는데 소유권과 같은 소유권, 점유권의 보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숙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8번, 법리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답은 쉽게 나오죠. 5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넘겨져서 9번이죠. 법률에게 목적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법률이 성립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되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2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죠. 3번, 반사의적 법률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리고 불법 원급여이기 때문에. 4번, 이중매매가 만약에 재임의 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반사의적 법률이기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제3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않고요. 옳은 것은 뭐죠? 5번이죠. 왜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년,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이기가 유효한 것은 5번입니다. 남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짓 것도 아닌데 팔겠다고 했다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고 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11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토질 의뢰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의뢰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저를 차고해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의무를 면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을은 차고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제2매매는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2번, X토지가 의뢰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입니다. 적극 가담한 병이 아니라 단순히 악의 병인 거죠. 유효하죠. 알고 있는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명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줬어요. 의사표시에도 자체 한번 정리하겠지만 통정어의 표시 가장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서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3자는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괄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갑은 의뢰 상속인 병입니다. 상속인 병은 포괄승계인이고 제3자가 아니니까 상속인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아요. 왜요?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니까. 4번, 지번을 착각할 계약서의 매매 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로 기재한 경우 5표시 무의원칙이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언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따라서 5번, 만일 정소유의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소세를 면하려고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세금을 안 내려고 정명의로 을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게 반사회질서 법률의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역, 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조를 빌려준 행위? 반사회적이죠. 니은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반사회적입니다. 혼이 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생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가족법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반사회적에서 무용고죠. 디귿번, 해외연수근로자가 기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유경비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죠. 반사회적이 너무 지나쳐서 평생동안 근무해라 아니면 10억을 배상해라 이렇게 지나치면 반사적일 수 있겠지만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유경비를 배상하기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없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1번, 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도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도 뭐하셨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미음번,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트린 다음 이를 치유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물론 뭐죠? 반사적입니다. 어렵지 않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군요. 자, 13번입니다. 법률행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번, 2015년 우리 대법원 판례 이후에 한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고요. 2번, 소송에서 증언할 것으로 용인의 수준의 신비를 받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뭐죠? 2번이 되네요. 14번입니다. 무효가 아닌 것은이죠? 자, 2번이죠. 자, 눈이 말씀드리지만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이란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취소라는 것은 뭡니까?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죠? 유효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5번, 14번 무효가 아닌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유동적 유효니까 뭐가 아닌 거죠? 무효가 아닌 거죠. 그래서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4번이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데 대가로 금전을 받기라는 약정 반사의적입니다. 그 다음 조심할 것은 뭐죠? 3번입니다.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인데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의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물론 이거로 말하면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닌 거죠. 따라서 3번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채무의 피도 인간 본성의 발행이니까 반사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자, 16번은 2013년도 기출 문제대에 이중매매가 나오네요. 16번,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의뢰계에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X건물을 병에게 8천만 원에 매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전면 중 옳지 않은 거죠. 다음은 1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채무자의 사행인, 채무자의 재산은익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치소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채권자 치소권이라고 하죠. 자, 이런 채권자 치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제일 매수인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매매를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치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1번,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을은 채권자 치소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못 해주겠죠. 채무불행입니다. 2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분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만약에 병이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반사위적 법률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3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반사위적 법률에서는 무효예요. 그러면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이 반사위적 법률에 대해서 무효인 경우 그러면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준 것은 불법 원인 규격이요.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이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유효합니다.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그 대비로서 반사위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니까 5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17번입니다. 옳은 곳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반사위적 법률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인의 전환은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8번이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언제를 기준합니까? 법률 행위실을 기준하죠. 앞에서 풀어보면 문제네요. 자, 19번이죠. 19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을 통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공박은 본인, 공박을 제외한 경설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가 하여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는 지문이죠. 2번,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경설무경험은 우리 판례가 궁박 또는 경설무경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이 논리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도 모든 요건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4번,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고 어렵게 된 이유가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따지지 않으니까 답은 뭐죠? 4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이 답입니다. 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행의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맞는 지문이 되겠죠. 20번입니다. 법률행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따라서 1번,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법령의 제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입니다. 우리 주택을 헷갈리사 시험인데 갑자기 왜 중개수수료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법정 중개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얼마를 주기로 약정했냐면 예를 들어서 15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어요. 이거는 강행복규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150만원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50만원 중 50만원 유효하니까 초과되는 부분 100만원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범용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이미 만들어진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언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3번 반사회적 행위가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를 약속했어요. 문제없죠. 돈을 받거나 돈을 주기로 하면 반사회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거짓으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따질 필요 없이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같죠. 4번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배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궁박, 어려운 사정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네요. 21번입니다. 60번지와 90번지의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을에게 90번지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갑과 을은 지본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매매 목적물을 60번지로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60번지 토지 소유권 일명의로 이전 등기 되었다. 대표적인 뭐죠? 5표시 5위원칙이죠. 자, 이 사람들이 거래하고 싶었던 땅은 뭐죠? 90번지고 실제로 계약서에 표시가 되고 이전 등기가 된 것은 뭐죠? 60번지죠. 자, 쌍방 모두가 90번지에 대해서 매매하기로 합의했다면 자연적 해석 결과 90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자연적 해석 결과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60번지로 한 매매 계약서는 무효니까 그로 인한 등기도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갑은 을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60번지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말소하고 90번지에 대해서 새롭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2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두하기로 약정하였다. 갑과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 목적물을 갑 소유의 Y 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갑은 Y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간단하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합의한 것은 뭐죠? X 토지고 계약서에다가 표시된 것은 뭐죠? Y 토지죠. 쌍방 모두가 X 토지에 대해서 매두하기로 약정했다면 자연적 해석이고 표시 무효 원칙이니까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을은 갑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새롭게 X 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23번입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2번이죠.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안 한 증여계약은 물론 뭐죠? 반사의 질서 무효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죠? 반사의 적이지 않죠. 1번이나 3번과 같은 세금 회피는 회피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의 적이지 않고요. 4번도 뭐죠? 강제 집행을 면허 목적 채무 회피죠.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의 지키지 않은 거죠. 물론 5번 도박은 반사의 적이죠. 아 반사의 적인데 문제는 뭐죠? 5번은 좀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해서 갑이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숙고 내줬어요. 그래서 채권자인 을이 자신의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 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초적 원인 관계는 숙고 낭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무인성선을 취하는 거죠. 따라서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숙고 낭이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고 따라서 을과 병관의 매매 계약은 아무런 흠이 없는 매매 계약이거든요. 5번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라 붙자로부터 부동산에 처벌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 체결한 매매 계약은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무효인 것은 몇 번이죠? 2번이 답인 거죠. 4번 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기역 증여는 항상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사조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므로 기역 무상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맞는 증여이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조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므로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증여하면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증여에 따라서 기역 내용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인 거죠. 4번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5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또 현저한 불균형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화하는 거죠. 따라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1번도 뭐가 되죠? X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해서 1번이 답이죠. 지금 23번과 24번 문제가 작년도 시험 문제잖아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콧게임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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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